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잠깐 방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 잠깐 공유 드리려 합니다 사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공유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조금은 놀랬습니다 티켓팅을 위한 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티켓팅을 마치고 나왔더니 그것보다 훨씬 더 긴 보안 검색대 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항 내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도 한국 향하는 발걸음이다 보니 기분은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잠깐 면세점 쪽을 봤는데요 주위에서 도쿄바나나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날은 운이 좋았나 봐요 도쿄바나나 제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공항 라운지는 여전히 아직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줄을 오래 서다 보니까 라운지에서 쉴 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항공기를 타고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 여기는 뭐 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공항을 나왔을 때 제 지인이 같이 충청남도 태안이라는 곳에 놀러가기로 해서 그곳에 같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카페였는데요 사실 저는 뭐 카페를 많이 가는 사람은 아닌데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은 카페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조금 쉬면서 얘기도 하고 그간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요 꽤나 괜찮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아 친구가 태안에 왔으니까 태안에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낮과 밤의 바다가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 있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따라가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저도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특별히 밤에는 전망대에서 보는 바다 모습이 굉장히 예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카타에 있는 하카타 포트타워의 축소판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모습이 예뻤구요. 뭐 조금은 소소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레이저쇼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리를 건널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예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걸어봤는데 역시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는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삼겹살 일본에서도 흔하게 먹을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먹는 삼겹살 만큼은 아니겠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구요. 그렇게 태안에서의 여행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다시 돌아왔구요. 항상 거닐던 그 거리로 가봤는데요. 여전히 반가운 삼성통닭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요. 그리고 청년 다방 쪽을 향했는데요. 사실은 이곳에 떡볶이를 먹으러 왔는데 2인분 분 부터더라구요. 그래서 떡볶이는 먹지 못했고 떡볶이 먹으러 왔다가 차돌떡밥만 먹고 가는 셈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와서 뭘 먹든 간에 저는 그냥 다 행복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순간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을 들고서 길을 걸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오면 딱히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마냥 즐겁더라구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라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 브이로그 1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구요. 다음에 2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